아아 화둘셋 화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열홀입니다 정재환 교수입니다 제7판 신헌법 입문 346페이지 제3항의 평등권 보장안의 헌법 제도 보겠습니다 사마열홀TV 절차 추천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3항 평등권 보장안의 헌법 제도 로봇절반의 특수계급의 부임과 창설 금지 혈형헌법 제11조의항은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347페이지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 인정은 특정한 사람들이나 사회집단에 대한 특별신분과 특권을 인정하거나 사회구성하는 상하위기를 가진 신분별로 나누어 권리안정에 차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이 금지는 조선시대 반상제, 노예제약 같은 악폐를 막고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로마차 이번에 영전 1대 영책 헌법 제11조 3항은 흰장 등의 영전을 이를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헌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전의 효력은 세습을 부장함으로써 특수계급의 생성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예방하려는 목적에서 명시된 규정이다 두 챕터 정도 남았는데요 챕터마다 끊고 또 이렇게 하는게 좋은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